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도요타 캠리 모델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7천 키로입니다 이 차량 엔카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측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본넷도 보겠습니다 넷 보시면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범퍼 쪽도 볼게요 범퍼 쪽 보시면 헤드램프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깨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운전석 앞쪽 킬 보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킬 보시면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24로 65%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사이드 미러 볼게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도어 쪽 눈코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뒤쪽 킬 도 보겠습니다 뒤쪽 킬 보시면 림프 쪽에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59로 70%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뒤쪽 보겠습니다 뒤쪽 보시면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내부 보시면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공간도 넓어서 많은 짐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뒤쪽 킬 보겠습니다 킬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도어 쪽 쭉 보시면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도 약간의 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눈에 띄진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사이드 미러 보시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보조석 앞쪽 휠도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타이어 4쪽 다 피렐리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도록 할게요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에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77,464km 확인했고요 이제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위쪽 볼게요 위쪽에 ECM 룸미러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썬루프 작동도 잘 되네요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 합니다 밑에 볼게요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USB 억스 단자 있고요 그리고 컵 폴더도 사용 가능하고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끼도 보관 중이네요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2열에도 에어컨 송풍구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볼게요 시트 보시면 지금 갈라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카시트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컵 폴더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봤을 때 누유 없이 관리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보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실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먼저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도 볼게요 앞쪽에서 미션 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엔진 봤을 때 누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화보점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보신 모델은 도요타 캠리 모델입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